안녕하세요. 걷는 도중 음식을 보신 겁니다. 조직팀입니다. 오늘의 음식은 짜그리입니다. 짜그리는 참 자박자박하게 국물을 만들어서 약간 찌개를 밥에 넣어서 쓱쓱 비벼 먹는 방식인데요. 참 맛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 고기 짜그리나 애호박 짜그리 뭐 참치 짜그리 여러가지 있지만 고기를 좋아합니다. 흰쌀밥에 그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서 밥을 여러 공기 비우기에 딱 좋은 음식입니다. 참 아우 많이 배고픈데요. 아우 입맛이 다질네요. 맛있겠지만 살 뺄땐 나트륨이 저기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나트륨 많은 짜그리구요. 아 여기 더 생각하면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 읽겠습니다. 이상 걷는 도중에 음식을 보신 겁니다. 조집중이었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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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